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제 ETF로 출시될 수 있는 KBS와 함께하는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영상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제 하여튼 저희 방송 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지난주에 미국 나스닥이 이틀 동안 6%를 하락을 했고요. 환율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나라가 선방을 했는데 이것을 선방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을 시작하면서 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우리나라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급락한 이후에 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냈습니다. 나스닥은 1.29% 상승해서 13,00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운이 0.7%, S&P 500은 0.57% 반등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은 중국의 도시 봉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둔화 얘기를 하면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안 좋았습니다. WTI 기준으로 98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대편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길주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차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후반에 반등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딸런 대수도 좀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살짝 떨어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5.13% 하락을 했고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H는 4.13% 대만이 2.37% 하락을 해서 어제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급락을 한 부분에 심리적 취약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동반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1.76% 하락해서 2,65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탄은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어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7,200억 정도 순매도 기관들이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투신이 341억 연기금이 90억 사모펀드가 650억인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사모펀드와 투신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전에 연기금이 순매도 규모가 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가 끝나고 나서 연기금이 90억 매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곧바로 다시 매수로 들어올 개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2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달러 대비. 그리고 미국의 길주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상위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버티지 못했다. 표현을 제가 버티지 못한 시장이라고 워딩을 써놨습니다. 지난주와 재지난주 2주 동안에는 해외발 악재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이 좀 버텨가면서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도 4,300개 약 정도 매도 프로그램을 5,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호시적 발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전일시황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의 5월 FLC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시장의 하락의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시가층의 상위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 우려가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이후에 엔비디아와 메타 이런 것들에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제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특별한 이유를 어떻든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가장 손쉽게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일부 기업의 가격 변동성 이것으로 시장이 더 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 주에 종료될 것이고요. 그래서 애플 실적 발표 후에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조금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시장 이슈에 이걸 좀 적어왔는데요. 27일 날 장 마감 후 우리나라는 28일 날 시장이 반영되는데 메타와 페이팔 그리고 28일 날 장전에 트위터가 실적 발표합니다. 이 세 가지 기업들의 특징이 있죠. 이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서비스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28일 날 장 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인텔이 실적 발표합니다. 얘는 이쪽은 이 세 기업은 오히려 기대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7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28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충되면서 잘 넘어갈지 아니면 하락 충격 후에 곧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지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관만 보니까 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도시 봉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 글로벌 지역 국가들에서 숫자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 이하의 금융 정책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급등, 즉 위안화 약세가 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는 거죠? 네, 환율이 급등하고요. 그리고 원화가 지금 12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누르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향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철강이 지금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가 폭락했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중국발 수요 둔화, 경기 침체를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쇄되니까. 네, 봉쇄되니까요. 그러면 중국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원자재 가격이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라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경기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 갈팡질방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결론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에서 가장 지금 우려를 했던 연초의 우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강력한 긴축, 금리 인상과 긴축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4월부터는 인플레 지표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기조효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인플레 지표는 둔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이 반대쪽으로 생기지만 또 한쪽으로는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가파른 강도 높은 긴축 정책 이것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웬 75BP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변화가 생긴다는 부분은 매크로 환경의 지표와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섹터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스타일 펀드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섹터별로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루 반등을 했지만 이번 주 지나면서 다소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두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지금 호시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7, 28일 날 호시적 발표할 기업들이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기금만 살짝 도와준다면 투신이 살짝 도와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중국발로 인해서 변도 속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황과 투자설략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빅스텝과 빅테크의 싸움 이번 주가 이런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빅스텝의 금리 인상 이것이 상충하면서 어느 쪽이 어떻게 시장 심리가 변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메타, 페이팔, 트위터 쪽은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애플, 아마존, 인텔 쪽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초의 약세로 가다가 주후반, 중후반 들면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화장품, 의류 등 생활소비재가 거의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폭락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좋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다. 아마도 11월 시진핑 연임, 그때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든 간에 중국의 도시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돌아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의류 쪽이 어제 급락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랄까요. 이 섹터가 움직이는 모멘텀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 중에서도 또 시장 내부적으로는 리오프닝을 반영하면서 1분기에 가장 강했던 쪽입니다. 의류 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쪽에서도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지나면서 하반기 가서는 수급의 변화가 섹터별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추적하면서 거래하는 게 우리 직접 투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 나는 좀 어제 중국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또 홍콩 H 주식도 폭락해가지고 우리 ELS 갖고 있는 분들 또 힘들어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예를 들면 IT 쪽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부채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기술부채? 예를 들면 앱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그게 부채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 코로나 부채라는 얘기를 좀 쓰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영국이다 미국이다 이런 데들은 초장에 당하고 그러면서 또 싸우고 버텨나가고 그랬는데 중국은 계속 봉쇄 봉쇄 봉쇄해가지고 계속 막아온 건데 저게 만약에 그 상태가 안 되고 그냥 봉쇄에도 불구하고 뭐 퍼진다든지 계속 봉쇄하면 또 경제가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라는 거지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10월달 이벤트도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가 아플 거라 이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계속 집에만 있나 저게 아 걱정이네요. 뉴스 보니까 아파트에 한 명 감염자가 생겼다고 아파트 입구를 철제 펜스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 동 전체를. 15억 인구를 어떻게 해서 동제를 하냐 이거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생하이 일부 지역의 봉쇄 얘기를 계속 하면서 사망자도 나오고. 이게 계속 이제 장기화되는 것을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북경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국은 사전에 예고들을 다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시장이 얼만큼 반영되었나를 좀 판단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시황과 또 별개로 별개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내 직접적인 수익률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조금 조그만 뉴스인데 인수위에서 수소차 구매 목표지 상향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검토 상황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요.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관련 센터가 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뉴스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의 CEO들이 올해 1분기에 자사주매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이후에 최대 규모이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에너지는 대표적인 시크리컬 섹터인데 CEO들이 이걸 지금 자기네 주식을 내다 판다라는 거는 이거 에너지 섹터의 고점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황을 잘 보면 사실 좀 일리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마침 또 어제 유가가 급나겠어요. 그렇게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1분기에 CEO분들이 자사소 매도를 보면요. 쉐브론이나 헬스, 마라톤 오일 이런 데 헬스는 에너지의 채굴업체입니다. 이 CEO들이 1분기에만 내다 판 매도, 자사주 매도 규모를 지금 표로 가져온 겁니다. 역시 오너가 많이 파는군요. 조언했으니까 헬스 가문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CEO가 자사주를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판다.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있지 않냐.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계속 나온 뉴스인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 부품 사업의 전자업계에서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만과 엘전자는 마그나와 계속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오시비즈 신저가 종목을 지금 리스팅이 돼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더니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 엔소프트, 넷마블, 삼성전권, NH전자전권, 효성 TNC, 효성화학이고요. 코스닥은 오스코텍, 아프리카TV, 컴투스, 바이오니아, 네오이즈, 위메이드맥스, 조이시티,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여기 오시비즈 신저가라는 것은 1년 신저가라는 거예요. 작년에 4월부터 따지는 거죠. 작년에 고점이 6월 말 7월 초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사실 그 전 가격보다 좀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것은 약간 쌩뚱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52조 신저가 될 정도의 어떤 약세의 모멘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빼고요. 나머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섹터에 한 섹터가 특징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전망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이 52조 신저가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들이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죠. 그런데 52조 신저가예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데 이렇게 되느냐. 이건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를 사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미국의 은행주도 보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물론 미국의 은행주들은 인베스트뱅크니까 거기는 투자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대 마진이 큰 게 아니고 투자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실적이 아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익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고서 시장은 움직인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에 가장 많은 게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이런 쪽도. 워낙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죠. 이런 쪽도 있는데 보면 서비스하는 쪽 있죠. 무형의 서비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요구를 드렸는데 무형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물 제품이 있는 굴뚝주들이나 실물 제품이 있는 IT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거룩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네요. 네이버, NC, 넷마블 이런 것들 다 게임 혹은 인터넷이고 코스닥에서 아프리카 TV도 당연히 혼자 보는 거. 컴퓨스, 네오위즈, 조이시티, 위메이드맥스 이런 건 다 게임이죠. 52주 신저가라고요? 넷마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어제 정말 안 좋았잖아요. 어제 진짜 체감 뉴스가 점점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좀 의미 있는 뉴스를 골라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그중에 한 금요일쯤에 한 번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뉴스가 별로 없어서 오늘 그냥 미리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애비세비지라고 하는 성장 중 투자를 하는 분인데요. 주식투자 앱 마이월스트리트 창업자입니다. 이분의 투자 원칙은 발굴하고 끝까지 보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투자를 해서 테슬라는 6달러에 투자를 했고요. 넷플릭스는 1.6달러에 투자를 해서 넷플릭스에서는 130배, 테슬라에서는 160배 투자 수익률을 올려서 끝까지 그냥. 160% 말고 160배? 네, 160배. 160%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 6달러에 샀으니까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공휴인, 그리고 애견요품, 바크, 그리고 방범용품. 방범. 그런데 저 박 부장님이 오탈자는 좀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씩은 좀 있어줘야죠. 한 가지씩 딱딱 이제. 죄송합니다. 인간적이에요. 시큐리티 얘기하는 방범용품의 랩테크놀로지, 의료기계 인모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하면서 이 종목을 설명 드릴 거 아닌 게 아니고요.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걸 골랐는데요. 발굴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런 건 고른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높은 매출 증가율, 그리고 ROE, 높은 ROE,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 당연한 거고요. 높은 경영진의 지분율, 그리고 이분은 작은 시가총의, 그리고 CEO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높은 경영진의 지분율의 작은 시가총, CEO의 비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투자 원칙을 만들었던 분이 영국의 소용주, 영국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짐슐레이트의 투자법입니다. 투자법이 이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맨 끝에 여의도 증권 메인이라고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 증권 메인이라고 제가 썼던 이유는, 제가 오늘 비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영국 비밀이고 아주 중요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 특히 저는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증권맨들, 이 방송부는 증권맨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권맨들이 거래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증권맨들이 거래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매매를. 증권맨들도 매매하지 않습니까? 자기 매매. 아, 자기 주식을? 네. 자기 돈으로 할 때 매매를. 고객들께 많이 빠지면 그거 사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객과 같이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같으면 안 되고요. 고객들 종목이 있으면 나는 그걸 못 사요? 네. 왜냐하면 사고팔구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은 매매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럴레저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객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 것만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회전율 그리고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여튼 간에 증권맨들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래를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발하게 트레이딩을 할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할까요?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까요? 모멘텀 트레이딩을 할까요? 같이 투자를 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은 이미 내놓은 거잖아요. 지금 텍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여의도 증권에 쓴 건 뭐냐면 여의도 증권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거래합니다.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래서 증권맨들의 수익률을 한 1년이나 2년 이따 이렇게 보면 아주 양극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고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난 친구들이 이렇게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서 일하다가 발굴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해요. 빈번하게 매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투자합니다. 성공해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또 반토막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시황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을 때 자기 보유 종목이 빠지고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짜증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황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황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그 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조시장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장이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 회사의 기업 성장에 대해서 믿지만 그래서 시황이 변화가 될 때 그냥 있지는 않아요. 관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하고 전문가들하고 펀드매니저하고 정권자들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가져가는 그런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만 관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황이 또 흔들거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제 하루 빠져서 또 오늘 오르고 그럼 어제 빠진 날은 기분 나쁘고 오늘 오르면 기분 좋고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투자를 하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루하루 일일이 하는 거겠지만 어차피 가구 가지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벌어볼 때 이번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 기업이 다시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높은 매출 증가율에 낮은 부채, 경영진 지분율이 좀 높고 시총은 약간 작은 그리고 CEO가 비전이 있는 그런 회사를 잘 골라서 장투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김대김, 김한진 박사 그리고 김영익 박사님의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